안녕하세요. 허스키 와이프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피부 진정 케어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제품 5가지가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데카21 테카솔루션 5종이에요.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국민연고죠. 마데카솔의 브랜드인 동국제약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이고요. 다섯 가지 제품의 공통점으로 우선 저자극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제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사용해보니까 전혀 트러블 없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병풀 추출물이 10만 ppm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 다 합쳐서 2만 천 원에 구입했어요. 그럼 이제 제품 하나씩 살펴보면서 마데카21 라인으로 민감 피부 케어하기 시작해볼게요. 먼저 클렌저로 세안을 해줄 거예요. 젤 클렌저라 맑고 알로에 수딩보다 좀 더 끈적한 점도를 가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거품이 많이 낫고 부드럽고 촉촉한 거품이에요. 향은 은은하게 오이향, 풀립향이 나요. 저자극 순환 클렌저라 세안 후에 당김을 거의 못 느꼈어요. 아침 세안이나 2차 세안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 정돈을 해줄 거예요. 일단 용량이 200ml라 부담없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미스트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사용하니 쿨링감이 더욱 느껴져서 좋았어요. 사용 전에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오일 없이 산뜻한 워터 타입 토너예요. 클렌저와 동일한 시원한 향이 은은하게 나고요. 넉넉히 바르면 굉장히 촉촉해요. 피부결 개선 테스트 완료 제품이에요. 젤 클렌저와 토너로 피부 진정 후에 이제 앰플로 피부 장벽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앰플은 스포이드로 되어 있어 양 조절하기 좋아요. 연한 그린빛에 제형은 점도가 있는 세럼 같아요. 발랐을 때 겉돌지 않고 잘 흡수되고요. 수분 캡슐이 함유되어 있어서인지 굉장히 촉촉하고 마무리감은 살짝 끈적임이 있어요. 자 이제 수딩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크림은 피부 각질층 12층까지 보습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제형은 크림치고 많이 무겁지는 않고 기름지지 않아서 봄 여름에도 부담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 끈적임 없이 흡수도 잘 되네요. 트러블이 심할 땐 스팟 젤을 추가하셔도 좋아요.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면서 수시로 트러블 부위에 발라줘도 좋겠어요. 제형은 알로에 수딩 젤과 비슷했고요. 나오는 입구가 작아서 원하는 부위에 적당량을 도포하기 좋아요. 이 제품도 산뜻하게 잘 흡수되요. 이렇게 다섯 제품 모두 사용해 보았는데요. 흡수가 잘 돼서인지 파운데이션하고 좋아도 괜찮았어요. 이전에는 다이소 화장품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마데카 21 라인이 너무 가성비가 괜찮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